안녕하십니까 퓨전솔루션의 조성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벤터 2017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란 오토캐드로 유명한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3차원 캐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는 mbt란 프로그램이구요 이 mbt란 프로그램을 오토데스크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인벤터란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2017버전까지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씩 새 버전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가장 최신 버전인 2017버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